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모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루를 하기 위해서는 신비한 어? 어? 신비한 아닌가? 어 저도 모루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어딨습니까? 아 모루라고 침 나오겠구나 아 그렇지 와 2700원이네 오케이 53m 아니 아 마일리지로 사주는구나 어 이걸로 마일리지 처리하는거 별로 비효울적이겠네 그럼 이거를 이제 모루 어 어 잠깐만 내 아이템 빼야되는데 아니 잠시만요 요렇게 하고 요걸 올려놓고 요렇게 하는거지 그럼 이게 이렇게 오는거지 어 어? 행운의 피노키오쿠오로 가는거 아닙니까? 행운의 피노키오쿠오 외형으로 바뀐다던데? 맞습니까? 아 페페 됩니까?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요렇게 바뀌는군요 이걸 빼야되겠지 어? 개 못생겼네 아 좋습니다 한동안 이 코디가 되겠군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거 있지 않나요? 어 장인의 선물 선물까기 한번 하고 마무리 하겠지 여기서 핑크빈 모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어? 어? 뭡니까? 뭐주냐? 아 무적앱이야 10분짜리 아 여기도 최고야 이 틈은 핑크빈 모자라서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